강원 영월군은 이달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영월관광센터 3층 아트라운지에서 공연을 합니다. 이 공연은 영월군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첫 작품인 진신의 장이사를 시작으로 영월별주부, 뗏먹은 흐른다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 아트라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영월관광센터 3층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89석 규모의 전용 소극장입니다. 입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선착순이며 관람료는 5천원을 내면 영월관광센터 내 입점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이용권을 줍니다. 신하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.